친한 사람을 줄 수도 없고, 연세 많으신 분들도 줄 수도 있고,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롱기상으로 뭐가 준비되어 있죠? 자, 롱기스트. 롱기스트는 로얄 컬렉션 우드입니다. 리얼리스트는 로얄 컬렉션 웨지입니다. 모두 고고집니다. 무조건 맞을 것 같아요. 자,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롱기스트 남자 295미터 그런데 투분이에요. 두 분이 나오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.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. 김재미님, 박수녀님 오, 수녀! 오, 짜식! 자, 뒤로 돌아와 주십시오. 저희가 정한 것 따라주십시오. 뒤로 돌아주세요. 뒤로 돌아주세요. 자, 자, 머리 위로 손 올리시고 한 번입니다. 머리 위로 손 올려주세요. 자, 바위바위보! 롱기스트 시켜드립니다. 박수녀님, 롱기스트에 잠깐 기다려주세요. 여자의 롱기스트는 223미터 여자의 롱기스트도 마찬가지로 로얄 컬렉션 고국집 우두입니다. 신주희 씨, 223미터 신주희 씨 축하드립니다. 저는 200미터 치는데 223미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네, 축하드립니다. 신주희 씨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예, 편집겠습니다. 앞에 보시고요. 자, 하나, 둘, 셋. 한 번 더 찍을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이 분은 원래는 모비로 받으신 분이 가장 유럽한 기회예요. 그래서 고사하시고 상품 하나 받으셔서 고사하셔서 참전하시는 분한테 인연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동타가 나왔어요. 0.4미터 두 분 0.4미터 어쩔 수 없습니다. 남자리어 두 분 김동규님 그리고 김경수님 김경수님 private 이하고 가위바위essee 가위바위라는 거야? 아이 김경수님에게 캔시터sover гол 손 올려주시기 가위바위보 왜 오 여자분은 더 하세요. 0.3L 30cm 황정예님 생선 네 감사합니다. 홀산 네, 상 significantly 해 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형, 딸이 왔어. 아, 제 딸이야? 자, 베스트 드레서 시상을 하겠습니다. 베스트 드레서는 저희 사진 찍으신 분이 돌아다니면서 골프 치는 모습이나 패션이나 이런 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직접 추천해 주신 분은 지금 뽑게 되겠습니다. 자, 남자 베스트 드레서 김성훈님 자, 시상품은 타이틀리스트 캐리백입니다. 김성훈님 베스트 드레서 여자분 장정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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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기 나중에 사진 찍으면 저희가 예스 골프, 아니 골프버시터 사진 자체가 오실 거예요. 그분들이 어떻게 베스트 드레서를 받았는지 아마 내보내서 보시고요. 네, 잘 듣겠습니다. 자, 앞에 보니까 하나, 둘, 셋 한 번만 더 드릴게요. 자, 하나, 둘, 셋 네 자, 364플러 김정성 위원님 잠깐만 더 해주세요. 3163플러 김정성 위원님 감사합니다.